인기척에 심한 발버둥을 치는 오소리. 달아나려 해도 옴짝달싹 못하자 흙을 마구 파헤칩니다. 구조를 시도해보지만 구조봉을 물어뜯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놓은 올무에 걸린 건데 등산객들이 발견해 신고했고 제주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신고 2시간 만에 구조했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올무에 걸린 채 죽어있는 오소리도 발견됩니다. 철사로 된 올무가 완전히 꼬였을 정도로 빠져나가려 안간힘을 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그 사이에 끼워서 만들었는데 전문 포획군이 겨울잠에서 깨어난 오소리를 노린 걸로 보입니다. 구조된 오소리는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옮겨져 허리에 남은 올무를 마저 잘라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는 없었지만 털이 깊게 패었고 일주일 가까이 올무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